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가족 여러분 교장쌤입니다. 되게 반갑죠? 저희가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제1회 세인트폴 홈커밍데이를 합니다. 2017년 9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딱 1년 정도 됐는데요. 그동안 저희 세인트폴을 거쳐가신 모든 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궁금했던 근황도 좀 들어보고 또 세인트폴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렇다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. 그냥 깊어가는 가을에 수박하게 저희가 음악도 듣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추억도 만들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. 장소는 종강역 4번 출구 근처고요. 청계천로 55번 MPK 홀입니다. 2층에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차와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. 세인트폴에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청소년들, 가족들, 친구들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들 오셔서 그동안의 세인트폴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같이 한번 자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11월 3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.